아 아 굿샷 약간 왼쪽으로 땡겨졌다 아 저녁에 정통이 이뻑니다 들어간다 오 나이스 방송에 강하시네 중계하니 요파스리 하나고 후반에 들어가면 또 알랜드 하나 있거든 그래서 청.. 청.. 에? 알랜드는 모래빠진다고 아 심정인샷을 해야죠 우리는 걱정하는대로 들어간다있던가 봐 아이고 마음먹은대로 마음먹은대로 그냥 툭 치면 되지 정교수 잘 치고있나 정교수 잘 치고있나? 아 여기 143이라 온대 43? 응 어떻게 찍어볼까요? 그만큼 안 넣을 수 있던데 얼마에요? 제가 143이라고 써져있었는데 쟤 143이라고 써져있었는데 쟤 쟤 쟤 쟤가 요쪽에서 어디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어디 떨어졌지? 나이소 나이소 근처에 간거 같은데 저린에 떨어진 소리가 났는데 예 핀 근처에 갔어요 지나간거 같은데 아니요 소리 안났잖아 락 짐 선 그래서 핀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곧 와 좋다 토 менее 툭 떨어져 넘어간거 같애? 공이 안보이네 확실히 뒤에 있을끼는 요번에 잘 맞았어요 아이언을 잘 치시네 아이언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9번이 너무 많이 나요 129번 쳤지 않나요? 아까 7번을 130번 걸었는데 지금은 7번이 150번 갈거 같던데 지금 멀리 가고 중요한건 그걸 맞춰야돼 그게 기술입니다 하와이 가자 가보자 아니 아직 안들었어요 근데 여기 캐디 없으면 인정 안해줘 캐디가 있어야 돼 아니 괜찮다 그래도 넘어가겠다 벙커 야 그래도 물에는 안빠졌네 그래도 안갈랐어 소호자님은 진짜 버디 상세 아 그래요? 큰 시드면 딱 좋은데 아 잘 들어갔다 아니 툭 떨어지고 쌤은 스피먹기 때문에 와 뭐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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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시드는 아니다 흐흐흐흐 큰 시드는 아니 같아 딱 붙어졌네요 딱 붙어졌네요 허이구씨 야 진짜 들어갈뻔 했네 아니 몰라요 갑자기 공이 안보여가지고 와 큰 시드 한 뼘 뒤에 있네 와 많이 들어갔네 자 좀 좀 뺏어 뺏어 하십쇼 뒤로 많이 갔구나 뒤로 많이 갔구나 응 정아 캐리 5만 하면 돼 5만 어 아 아이고 일로 5만 하라 있긴 50메달 치고 있네 저기 어 뒤로 내려온다 웬일이고 후진 후진 어 후진 기어가 좀 덜 먹었다 자 샘부터 보디 한번 보여주십쇼 와 아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위협적으로 어프로치를 잘하시네 오 아 진짜 위협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프로치든 퍼트든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골프 칠 수 있어요 야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더가 아 뭐 아 아 안된다 아니 버디를 저런치면 흐흐흐흐흐흔 흥흐흐흐흐흥 너무 왼쪽도 안다네 버디 퍼드 버디 퍼드 버디 할 수 있을까? 오빠 버디하고 다 오케이 주라 할 수 있다 들어간다 오 나이스 방송에 강하시네 중계하니 처음 땡그라 처음 땡그라 두구두구두구 버디 오케이 드릴라 했는데 망했다 아이고야 버디 할 수 있는게 쉽지 않은데 나이스파 나이스파 좋아졌는데? 좋아졌는데요? 예 내 친구는 받은 보람이 있는데 너도 거기 가야돼있다 열고 나 들어가 하..